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오늘은 오늘 회에서 돼지 방어회와 참다랑어 뱃살을 주문했어요 10분 전에 빵 도착했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방어회 처음 먹어보거든요 동해산이에요 일본거 아니고 기름장에 찍어서 되게 담백 와사비랑 초장이랑 찍어서 너무 좋고 킁킁킁 킁킁킁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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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 예뻐요 되게 부드럽게 슬슬 넘어가는 맛이예요 고소하고 찜다랑어 뱃살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게 진해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뭔가 회가 살짝 육회처럼 뭔가 뭐라야되지 고기같아요 질감이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약간 어... 고기같은 초콜릿 몽롱롱롱놈 살결 이것 좀 보세요 초장에 찍어서 단골 저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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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중에서 전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전어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되게 그런 고소함이 집중되어 있어요. 뭔가 연어의 고소함이랑은 달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연어는 살짝 느끼한 맛이 강한데 이거는 전어의 고소한 미인데 전어의 그 꼬돌꼬돌한 씹는 맛 대신에 이거는 사르르 녹아요.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전어의 고소함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돼지 방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식감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있으니까 꼭 숨어서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꼭 숨어서 먹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뭔가 막 바블링 많은 뭔가 기름이 많은 비계 같은 느낌이고 여기를 보면 또 이렇게 살코기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같은 근데 이렇게 부위마다 확연히 다른 게 진짜 돼지고기처럼 너무 신기해. 맛도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이건 진짜 고소하고 그런 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추운 요리 초콜릿 고소 고소 소스 맛있다. 메뉴 선택이 대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참다랑어 뱃살은 1인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게끔 참다랑어 뱃살이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진짜 고기같지 않아요. 너무 고기같아요. 음... 너무 고기같아요. 정말 고기같아요. 너무 고기같아요. 참깨. 고추바야 큰 고추바야 한 3시간 정도 5시간 정도 큰 고추바야 고추바야 찰떡 대단한 고추바야 이게 진짜 맛있네요. 부위가 소고기에 바블링 파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목구멍에 기름질해서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재구매 의사 100%에요. 아이고.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와사비를 쏟았어요. 지금 제 수면바지에서 간장과 와사비 향이 진동을 하는데 어차피 뭐 말 거니까 얼마 안 남은 소스와 함께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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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드러운 식감이 강조되고 이거는 보시면 좀 도톰하게 두께감 있게 썰려서 이 식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감이 더 좋지 않아요. 다른 식감이 좀 더 좋지 않아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지금 제 수면바지에 간장과 와사비가 수면바지를 뚫고 점점 스며들어서 다리까지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선 어차피 안보이지만 지금 이 니트를 오늘 처음 사서 처음 입었는데 간장과 와사비로 오염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